오늘 퍼포먼스 인트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떨려요. 저 모델분들이랑 촬영을 하는데 정말 불만하세요. 다들 높은 신발 신으셔가지고 저도 팀에서 제일 큰 멤번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발 봐요. 오지게 신발. 이거를 신고 걸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자 마지막이 이것만 끝나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무슨 시간인가요? 갈게요. 오늘 인트로만 찍고 내일 저희 분무 찍어야 되세요. 화이팅. 그래도 데뷔 일주일 나왔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너무 기대되고 와줄래요. 빨리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블랙마머. 많이 드라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겨울언니가 중국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배운 단어가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심하게 제가 되게 시끄러워요. 그럼 언니가 조용해. 잠깐만 잠깐만. 뭐 디얼. 진 진 진. 안 진. 안 진 디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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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에. 디엔나.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뭐였지? 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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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리나 씨를 잘한가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다. 거울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 마이갓. 카리나. 12%!? 아! 파워! 18도에요? 왜 이렇게 높아? 엑소는 멀리서 보관할 것 같은 경전이 아니야. 이제 그만 다 멀리서 돌아가 볼게요. 아무것도 안 고맙고요. 상관에서만 미션을 여러개 reached. 멀리서 점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의 상관없이 가있 moving up. 멀리서 어깨에, 정밀리서 지지압을 위해서는 눈이 올라와 보여요. 감사합니다. 나 촬영해야 돼서. 바이 바이. 바깥처럼 저 닉텔 서스터로에서 촬영을 운영할게요.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 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닉닉이의 촬영 중인데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혹시 굽 높은 신발 보셨나요? 그게 원래 더 높았었는데 낮춘 거거든요. 근데도 높았나 봐요. 아까 계단 내려오다가 약간 넘어져가지고. 문터가 갓 태어난 길인 것도 없네. 지금은 다 찌진 않았어요. 그냥 살짝 발목이 요렇게 된 것 정도. 방면에 응원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거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어. 이 소ciu. 이뻐라. 아아. 아아. 가사. 디저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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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금 더 실감하는 느낌? 맞아요. 저희가 무대한 영상은 이게 처음으로 공개된 거라서 음악방송 미리 보기? 맞아요. 저희 퍼포먼스를 더 잘 보실 수 있을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발이 나는 신이에요. 맞아요. 그냥 보람인 줄 알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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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